으 네 안녕하세요 제 인사드립니다 내 오늘은 요 이 코스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 같은 경우는 요 이렇게 보시면은 예쁘고 귀엽게 내 하트 쉐입으로 만들어진 그런 내 코스터 이구요 음 앞걸 한길 긴뜨기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길 긴뜨기 로만 만들어진 내 단순하고 굉장히 패턴도 쉬운 그런 코스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내 따라서 빨리 그리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코스터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단색으로만 사용을 했고요 앞부분은 이렇게 나왔다면은 뒷부분 이렇게 깨끗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설명 들어가기 전에 자기 준비물은 요 6호 바늘하고 가위 있으면 되겠구요 그리고 돗바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직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맨은요 이렇게 손가락 사이에 실을 걸치신 다음에 자 중지에 실을 감아 주시고 준비하신 반을 가져오신 다음에 실 밑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 3바퀴 돌려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오시면은 이렇게 매듭과 매직맨 하나가 생깁니다 자 이제는 매직맨 안에 한길 긴뜨기 2개를 모아서 떠준 다음에 사슬 하나 이런식으로 해서 총 6개의 세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을 원 안에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 티가 하나 만들어 주겠구요 이 짧은뜨기가 저에게는 어 미완성 한길 긴뜨기 가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바늘에 실을 감고 그대로 원 안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2개를 먼저 빼주시고 나머지 2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한길 긴뜨기 2개를 모아서 떠줬구요 그런 다음에 사슬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한 세트 만들었구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고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요 원 안에 바늘을 넣고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다시 미완성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늘에 하나 둘 세 개의 줄이 걸렸을 때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구요 연결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개 세트가 만들어졌구요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원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줄 빼서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구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원 안에 바늘을 넣어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두 줄 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세 줄이 바늘에 남았을 때 얘네들 한꺼번에 쏙 빼주시면 되구요 연결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개의 세트를 만들었구요 나머지 세 개의 세트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 안에 한길 긴뜨기 2개 모아서 떠 준 다음에 사슬 하나 이런식으로 해서 총 6개 세트를 다 만들어 주셨으면 자 빼 띄기로 해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 띄기는 요 우리 여기 처음 한길 긴뜨기 2개 모아서 떠 주고 난 다음에 생긴 코머리가 있죠 코머리 안으로 바늘을 쑥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자 빼 띄기로 다 마무리 하시면 되겠구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가는 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달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은 요 각 고랑 마다 한길 긴뜨기 3개씩을 만들어 준 다음에 앞걸 한길 긴뜨기 해줄 건데요 우선 시작은 앞걸 한길 긴뜨기 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빼뜨기 하고 사슬을 만들어 준 상태에서 자 바로 뒤에 앞이 아닌 바로 뒤 고랑 안에 바늘을 넣으셔서 옆으로 바늘을 이렇게 빼 주세요 그러니까 는 한길 긴뜨기 2개를 모아 떠 준 애들을 살짝 들어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짧은 티 하나 만들어 주시고 사슬 하나 자 이런식으로 해서 1개 앞걸어 1개 긴뜨기 하나를 저런 만들었구요 바늘의 실을 감고 이제 바로 옆 고랑에 1개 긴뜨기 1 2개 3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랑 안에 1개 긴뜨기 3개를 만드셨으면 바늘의 실을 감고 다시 같은 고랑에 바늘을 넣어서 옆으로 다시 바늘을 빼신 다음에 실을 가지고 나오신 다음에 앞걸 한길 긴뜨기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로 옆 고랑 안에 1개 긴뜨기 3개를 만들어 주시구요 2개 3개 그러신 다음에 다시 바늘의 실을 감고 다시 앞걸 1개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각 고랑 마다 1개 긴뜨기 3개 앞걸 1개 긴뜨기 이런식으로 해서 쭉 만들어 주시면 되구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고랑 까지 1개 긴뜨기 3개를 다 만들어 주셨으면은 빼뜨기로 해당 마무리 하도록 하겠구요 빼뜨기는 우리 처음에 앞걸 1개 긴뜨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1개 긴뜨기 추기로 이렇게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처음 이게 코머리가 있습니다 코머리에 자 바늘을 이렇게 넣으셔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그대로 패티게 해주시면 되구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따는 요 이렇게 빼뜨기 하고 사슬 만들어 준 상태에서 여기 바로 옆에 고랑은 스킵 하시고 바로 옆에 고랑의 한길 긴뜨기 2개 를 넣어주는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끝까지 계속 고랑 뜨기 를 할 거기 때문에 고랑에 대해서는 고랑 뜨기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 하고 사슬 만들어 준 상태에서 바로 옆에 고랑 스킵 하시고 바로 옆에 고랑의 한길 긴뜨기 2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구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바로 옆 고랑의 또 한길 긴뜨기 2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2개씩 만들어서 4개의 한길 긴뜨기 만들었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 여기 앞걸 한길 긴뜨기 1개 있죠 다시 그 앞걸 한길 긴뜨기 한 자리에 그대로 또 바늘을 넣어서 앞걸 한길 긴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계속 앞으로 한길 긴뜨기 한 예는 계속 악걸 한길 긴뜨기 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한길 긴뜨기 해주셨으면은 바늘의 실을 감고 바로 옆에 고랑을 스킵 하시고 다음 고랑 안에 한길 긴뜨기 2개 만들어 주시면 되구요 다시 바로 옆 고랑에도 한길 긴뜨기 2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각 고랑마다 한길 긴뜨기 2개씩 해서 4개를 만들어 주셨으면 바늘에 실을 감고 다시 앞걸 한길 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각 고랑마다 한길 긴뜨기 2개씩 해서 4개 만들어 주시고 앞걸 한길 긴뜨기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쭉 떠 주시면 되구요 저도 떠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끝까지 다 뜨고 앞걸 한길 긴뜨기 하고 빼뜨기만 남겨놓고 돌아왔는데요 자 각 코에 한길 긴뜨기 2개씩 해서 4개의 한길 긴뜨기 만들어 주시면은요 바늘에 실을 감고 앞걸 한길 긴뜨기 자 하나 해주시면 되구요 이제는 빼뜨기로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에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 긴뜨기 코머리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나온 다음에 빼뜨기 해주시면 되구요 묶어주는 자세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 다음 마무리 했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은요 각 고랑마다 한길 긴뜨기 2개씩을 해줌으로 인해서 총 10개의 한길 긴뜨기를 이 자리에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 하고 사슬 만들어준 상태에서 지금 빼뜨기 한 그 고랑 안에 그대로 바늘을 넣어서 실 가지고 나온 다음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었구요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같은 고랑 안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개 한길긴뜨기랑 고랑에서 만드셨다면 자 다음 고랑에 가서 또 한길긴뜨기 두개를 같은 고랑 안에 만들어 주시면 되구요 그리고 다음 고랑에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고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고랑마다 한길긴뜨기 두개씩을 만들어서 10개의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개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셨으면은 바늘에 실을 감고요 여기 마지막 한길긴뜨기 만든 고랑 안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앞고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바로 옆 고랑에 한길긴뜨기 두개 해주시구요 다시 반복입니다 각 고랑마다 한길긴뜨기 두개씩 해서 총 10개의 한길긴뜨기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고랑마다 한길긴뜨기 두개씩 해서 총 10개의 한길긴뜨기 만드셨으면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마지막 한길긴뜨기 만든 고랑 안에 바늘을 넣어서 자 앞고로 한길긴뜨기 또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의 반복입니다 각 고랑마다 한길긴뜨기 두개씩 해서 총 10개를 만들어 주시고 앞고로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떠가지고 돌아올 거구요 여러분들도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또 끝까지 다 뜨고 여기 앞고로 한길긴뜨기만을 남겨놓고 돌아왔구요 여러분들 다 뜨셨으면은 자 앞고로 한길긴뜨기 떠주고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실을 감고 이렇게 마지막 앞고로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되겠구요 그러신 다음에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빼뜨기는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여기 얘는 스킵하시고 두번째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 가져온 다음에 자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 하시면 되겠구요 묶어주는 사슬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단 마무리 했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 마무리 작업인 하트 쉐입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 하고 사슬 만들어 준 상태에서요 1 2 3개의 코너 스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6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 3개 4개 5 6 자 이렇게 6개 한길긴뜨기를 다 만들어 주셨으면요 1 2개 코너 또 스킵을 하시고 자 다음 고랑에 바늘을 넣고 그냥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다시 1 2개의 코는 스킵을 하시고 다음 고랑 안에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6개 만들어 주세요 2개 2개 3개 4개 5 5 6 자 이렇게 같은 고랑 안에 한길긴뜨기 6개를 만들어 주셨으면요 하나 둘 셋 여기 새 것도 스킵 하시면 여기 앞고랑 긴뜨기 가 나오잖아요 이 앞고랑 긴뜨기에는 앞걸어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 자 이렇게 앞고랑 짧은뜨기까지 해가지고 한 세트를 만들었구요 다시 이제 바늘에 이렇게 씨를 감으신 다음에 하나 둘 셋 개는 스킵 하시고 다음 고랑 안에 자 한길긴뜨기 또 6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2개 3 4개 5 6 자 이렇게 1개 긴뜨기 6개를 만드셨으면 은 1 2개 스킵 하시고 다음 고랑 안에 짧은뜨기 그런 다음에 다시 바늘에 실을 감고 1 2개 스킵 하시고 다음 고랑 안에 1길긴뜨기 또 6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2개 3개 4개 5 6 자 이렇게 6개 1개 긴뜨기를 1 또 다 만드셨으면 은 1 2 3개는 스킵 하시고 다시 여기 앞걸 한길긴뜨기 자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앞걸어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반복입니다 자 6개 한길긴뜨기를 한 고랑에서 만들어 준 다음에 2코 스킵 하시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면 되고 또 듣고 스킵 하셔서 한길긴뜨기 6개 만들어 주시고 3코 스킵 한 다음에 자 앞걸어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쭉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도 만들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끝까지 다 떠서 돌아왔고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다 뜨고 이렇게 앞걸어 짧은뜨기 까지 다 하셨으면은 빼뜨기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뜨기는요 또 뒤에 살 거기 때문에 바늘을 실에서 뺀 다음에 편물을 이렇게 돌려 주시고요 이 메인실은 자 뒤로 가지고 오신 다음에 바늘을 우리 여기 처음 한길긴뜨기 코머리에 뒤에서 바늘을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빼놓은 실을 다시 걸어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실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시고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묶어주는 사슬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런 마무리를 했고 실은 좀 길게 잘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돗바늘로 숨겨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돗바늘 가져오신 다음에 실은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늘에 바늘에 실을 자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어떻게 숨겨주시냐면요 여기 자 이렇게 한번 가지고 이렇게 나와주세요 가지고 나와주신 다음에 뒤에 한길긴뜨기 코들이 있잖아요 그 코 안으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실을 숨겨주시면 빠지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밑으로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묶어주세요 묶어주신 다음에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트 코스터가 완성이 됐고요 앞부분 이렇게 예쁘게 나왔고요 뒷부분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예쁘게 떠서 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